이어폰 때문에 귀 되게 아팠었는데, 잘됐다 진짜 와. 어머, 어머 얼굴 뒷다 작아보여. 웬일이야. 오빠, 나 이거 좀 잠가져봐. 그래, 일로와. 이걸 어떻게 하는 거더라. 어? 야. 야! 이게 어디 어린 게! 할랑 까져가지고! 어떡해! 내가 정말 쟤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. 어, 친구가 누나도 못 꺼줘. 나잇값 좀 해. 까?